그리고 오늘 정말 무대, 저희 관객, 저희도 정말 열심히 할게요. 그리고 팬분들이 너무 많이 와주셔서 정말 너무 기뻤다. 정말 열심히 했다. 또 2017년에도 설림이 한 80%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한 해를 또 보내는 것 같아요. 한 해를 또 보내는 것 같아요. 한 해를 또 보내는 것 같아요. 2배속이 남은 것 같아요. 2배속이 남은 것 같아요. 2배속이 남은 것 같아요. 제형. 아 그게 우리도 고생을 많이 했고 그리고 난 거기에 감동을 받았다. 바쁘고 하지만 또 이제 틈틈틈이 시간 내서 저도 이제 장비를 샀어요. 그리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모든 사람들의 빠르게 흘러 가는데 이제 저희는 일본 오사카에 왔는데요.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1년을 또 보냈네요. 항상 하는 말이고요. 어떻게 보면 되게 길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정신없이 이렇게 여러분 우리 호텔에 있는데도 여러분 고생하셨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